투널 단계가 끝나면 건조한 피부에 각지층의 고급 전격을 형성시켜 피부 속 수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수분크림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마, 코, 볼, 턱, 숨으로 적당량을 도포한 후 잘 흡수시켜줍니다. 흡수가 빠르고 사슴한 느낌이 지속되는 스페셜 하이드 컨트롤 모이스처 크림 한층 더 촉촉하신 피부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한층 더 촉촉한 피부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